차연수. 그걸로 안대치게? 돌려놔. 차연수 나오라고. 얘 다쳤잖아. 좀 쉬라고 둬. 아파 죽으려고 그래서 도와주러 나왔구만 이거 서판. 다 니들 땜에 일한 거 아니야? 현수가 통제하는 거 아니었어? 나도 차연수야. 괴물 너 말고 진짜 현수. 서로 돕기로 한 거지. 얘가 죽으면 나도 좀 곤란해서. 그냥 좀 놔두고 꺼지지. 정말? 그래도 괜찮아? 그저 나약한 차연수여도 괜찮냐고? 저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그래. 그러게. 뭐 할까? 뭐 할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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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